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으로 주취자들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처벌 수위를 감경받을 수 없게 됐음에도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 상황이 이렇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. 박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구급차에 누워있는 한 남성. 갑자기 허리를 세워 구급대원을 향해 손을 휘두르더니 말리는 다른 대원에게도 주먹을 날립니다. 남성은 구급대원에게 제압당한 뒤 결국 경찰에 인계됐습니다. 이 같은 구급대원 폭행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 경북의 경우 올 들어 9월까지 11명의 구급대원이 구조구급활동 중 폭행당했고 지난해에는 14명, 2021년도에는 10명의 구급대원이 피해를 입었습니다. 대구에서도 2018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신고자의 폭행, 폭언으로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은 57명에 달합니다.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.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에 그쳤는데, 가해자 10명 중 9명은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참작을 통해 처벌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. 지난해부터 음주 등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없게 한 소방기범법이 시행됐지만, 여전히 주치자들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발생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. 구급대원과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주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엄중하게 처벌한다면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워서 폭행사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. 전문가들은 현재 시행 중인 소방기범법에서 구급활동 방해자에 대한 제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폭행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. 정확하게 어떠한 제지를 할 수 있고 어떠한 행동까지 구급대원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을 내려서 119 구급대원 현장활동 표준 지침에 추가를 해서 구급대원에게 교육을 하면 조금 폭력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사람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지 않을까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.